김상경, 김성균, 박성웅 모두 다이어트 했지만 솔직히 내 몸이 가장 짱이었다 하나, 둘, 셋 그렇다 그렇다, 그렇다, 그렇다 너무 차분하게 하려고 한다 둘 셋 어휴, 재밌네, 이거 오, 진심 이거 뭐지, 이거? 긴장되지? 와, 이거 뭐지, 진짜? 내 인생에 이렇게 긴장된 적이 없어 김상경 선배는 다른 스타일의 10kg를 10일 만에 뺐어요 하루에 1kg씩 거의 그리고 성균이 같은 경우도 몸을 만들어서 왔는데 감독님이랑 대표님이 딱 벗은 걸 보더니 입어라 성우유보다 못하다 성우유보다 못하다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오, 진실 이런저런 센 역할 많이 해봤지만 솔직히 평소에 나는 순한 편이다 하나, 둘, 셋 그렇다 약간 거짓말 같은데 자, 가보겠습니다 평소에 나는 순한 편이다 진짜, 진짜 와? 오, 진짜 와? 오, 진짜 와? 오, 진짜 흐르고 있어? 오, 이거 짜증 확 흐르고 있는데, 이거? 이 사람이 진짜 흐르고 있어? 오, 진짜 와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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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한글자막 by 한효정